유치원 때 제 짝꿍이 첫사랑이었습니다. 아이고! 유치원 때 첫사랑은 뭐 질척까지 하려나? 그러게, 귀엽던데. 그리고 그때 뭐 사랑을 알아요? 첫사랑, 첫사랑 해라니, 그렇죠? 저희가 이제 우유 꽉 말리고 요구르트 그거, 페트병 말리고 해서 항상 비행기를 만들던가 막 이런 모형을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머나! 그 친구를 위해서 어머나! 우유 꽉을 대신 말려주고 와아아아아아아아 야, 일곱 살, 일곱 살 때? 아니요, 한 다섯 살 때인가? 다섯 살 때? 빠져가지고 그냥. 빠져가지고 그냥. 진짜. 아이돌이 말이야. 다섯 살이. 뭘 다섯 살인데 빠져가지고 라니. 네. 좋습니다. 네. 다섯 살 때 뭐야. larg해가지고ها. Hub qual이 될 줄까. 배달자. stat Stan. 따라서 한 잔 마 dab. abortion. eres? limpiała. crafted 생각.